아아아 아아 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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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스스라 인지 모르지만 잘 될 것 같아 이대로만 간다면 나랑 너놓고 썩을 것 같아 목소리는 듣고 얼굴 보고 싶어 OKMK 굿모닝에서 굿나잇까지 우리 전화보다 문자를 우리 통화보다 턱을 가끔 하늘 짧은 동안 너무 어색해 침묵이 나는 두려워 우리 무슨 사이야 아무 사이 아닌 것 같은데 수십 개의 문자 주고받네 잠시 연락 안 할 때 채팅마 열고 우리 대화 다시 읽어보네 혼자 미소 짓고 혼자 후회하고 이제 다 말 거 이제 문 던져볼 거 네가 먼저 멈춘 톡 대화 또 네가 먼저 말 걸게 나 힘드네 연락 기다리기 더 힘들어 어김없이 그냥 먼저 말 걸게 우리 무슨 사인지 모르지만 우리 자기가 그 탕이 더러워만 간다면 늘어놓고 속일 것 같아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싶어 점심 먹었어? 사실 궁금한 건 따로 있어 우리 사귈래? 만날래? 아직은 아무 말 못하는 우리 사이 이런 사이 나는 좋네 손가락 아파도 손목 절여도 너와 주고받는 메시지 너무 좋아 네 유머 나 웃게 해 네 이모티콘 나 설레게 해 의자 앉아서 메시지 의자 앉아서 메시지 물 마시면서 메시지 음악 들으면서 메시지 침대 누워서 메시지 손목 절이며 손목 털고 또다시 너와 애매세지 우리 무슨 사인 줄 알았지만 흐리 질린 것 같아 이대로만 간대면 나랑 너부터 속일 것 같아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싶어 행복해 너무 좋아 미치겠네 핸드폰 하루 종일 얼음 만지며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 넌 기다리네 나 정말 하루만 이 방에 침대가 되고 싶네 영업 보자 하고 싶어 커피도 마시자 알고 싶어 고백하면 거절하지는 않을 것 같아 느낌 좋아 넘 좋아 넌 어때? 답답 빨리하라 내가 부끄러워 할 일 없어 봄이나 내가 부끄러워 그래도 난 네가 좋아 나도 몰라 그냥 좋아 우린 귀여워 풋상 같아 우리 스사인 줄 알았지만 우리 스사인 줄 알았지만 휴리 질린 것 같다 이대로만 간대면 나랑 너부터 속일까 목소리 듣고 얼굴 보고 싶어